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여기 쭉쭉 올라간 나무들이 군락을 지어 있습니다 앙상하지만 보기 좋습니다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탁월한 약성의 이 식물 소개하겠습니다 두릅나무과 식물의 원조목 두릅나무입니다 이 두릅나무과 식물로는 인삼, 오갈피, 독활, 음나무, 송악 같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포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약효가 좋습니다 이 두릅나무도 봄철에 부드러운 순위에 향긋하고 영향 많은 나물로 유명하지만 약재로도 좋은 약초입니다 봄에 먹는 두릅순도 약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와 뿌리에 좋은 성분이 더 많고요 가을 이후에 채취한 것이 가장 약효가 좋습니다 뿌리를 하나 캐 보겠습니다 네 두릅나무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 뿌리하고 이 줄기가 모두 약재입니다 원래는 껍질을 주약재로 쓰지만 그냥 잘게 잘라가지고 좀 더 양을 많게 해서 다려 복용해도 좋습니다 네 두릅수는 많이 먹는데 이 두릅나무 뿌리 맛은 어떤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힘이 좀 질겨가지고 뚝뚝 끊어지진 않습니다 맛이 한긋하고 좋습니다 이 줄기 껍질을 총목피라고 하고요 뿌리 껍질을 잔호화라고 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평합니다 네 약재 맛이 맵다고 했는데 역시 목젖 끝에서 매운 감이 올라옵니다 고서에 기록된 이 두릅나무의 효능은 다양합니다 보기 즉 허약한 원기를 높이는 기능이 있고 강정 자신이라고 해서 정력을 증진하고 신장 기능을 튼튼히 함으로써 양기 허약 신양 부족 기어증 등의 효능이 있고 안신작용으로 정신을 안정시키며 건의 작용으로 위장을 튼튼히 해주고 풍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풍작용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탁한 담을 없애는 활혈 소담의 효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적 관점과 밝혀진 두릅나무 효능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릅나무는 신장 기능 허약으로 양기가 부족하며 기력이 허약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두릅나무를 자주 먹으면 양기를 북돋두고 기어를 잘 통하게 해서 기력을 왕성하게 해줍니다 허리다리 힘이 강해져서 튼튼한 몸과 정력을 강화시키는 강정, 강장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두릅나무, 특히 이 뿌리는 신장과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튼튼히 하고 신장염 등 신장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으며 소변 배출을 원활히 해줍니다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성적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두릅나무는 잎과 줄기, 뿌리 모두 혈당 강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뿌리가 가장 혈당 강화 효과가 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이 두릅나무는 또한 강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서 피로회복과 만성간염, 강경변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릅나무는 탄인과 사포닌 등을 다량 함유해서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염증과 암을 유발시키는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해서 각종 염증과 암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두릅나무는 또한 혈관계 질환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어혈, 혈관 내 노폐물,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신경계를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긴장, 초조, 불안, 신경세약, 불면증 등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두릅나무는 풍을 제거하고 통증을 진정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신경통, 위경련,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용방법은 말린 뿌리와 줄기를 하루기준 50 내지 100g을 물에 달여서 2,3회 나누어 마십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 두릅나무는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독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복용하고 나서 2주 쉬고 다시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오늘은 뛰어난 효능의 두릅나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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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